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주말판 염벌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먼저 공지할 내용이 있습니다. 머니올라 구독자 20만명 돌파와 염벌리의 비밀노트 출범을 기념하는 경품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염벌리의 비밀노트 영상에 댓글을 올린 분 중에서 100명을 선정해서 염성한 부장님이 직접 사인한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톱77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염 부장님 많이 바쁘신데 일이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그래도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심성의껏 사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응모 요령은 이 영상의 마지막 화면에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염벌리의 비밀노트 한 페이지씩 차근차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정시를 돌이켜보면 월, 화, 수, 사, 을 연속 내리다가 목요일 되면서 반전이 있었습니다만 투자자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시가 약간 힘이 좀 빠진 건지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아니면 좀 에너지를 비축해 가고 있는 과정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힘은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1월 초에도 제가 월요일날 나왔을 때도 한번 언급은 해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참지 못하고 너무 공격적으로 1월에 20조가 넘는 매수를 사실 했거든요. 그렇죠. 그 후로 2월 달부터 증시가 좀 급격하게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보시면 일부 이제 가치주들이 막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수 레벨은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는 되는데 일부 성장주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셨던 대형 성장주들이 고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빠지면서 좀 마음고생이 되게 심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근본적으로는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너무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를 한 거죠. 일부. 그러다 보니까 그 휴유증으로 2월부터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또 2월에 아시겠지만 공교롭게 금리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성장주들한테는 큰 타격을 주는 현상이 나왔는데 결국 시장이 지금 금리 때문에 이게 금리 올라가는 거는 사실 경제가 정상화되면 사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수순인데 그렇죠. 항상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원달러 환율도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적응을 못하잖아요. 시장이. 천천히 움직이면 상관이 없는데 금리가 너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할 걸로 예상하는데 금리가 위로 급하게 튀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면서 우리 또 공식이 있잖아요. 금리 오르면 성장주는 안 좋다. 그 공식대로 그냥 뭐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던져버렸죠. 그래서 테슬라가 무려 고점에서 막 30% 이상 급락을 하고 그런 좀 흐름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좀 다행스러운 거는 수요일까지는 되게 좀 힘들었어요. 수요일까지만 해도 미국이 올라도 빠지고 또 중국의 긴축 이슈 자꾸 나오고 근데 어제가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였는데 내만이의 날. 내만이의 날이라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힘들겠다. 왜냐하면 또 미국도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었고 근데 아침부터 제가 딱 봤더니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를 하더라고요. 현물 쪽에서. 그러면서 장 마감까지 꾸준히 매수하면서 역대급 매수를 해가지고 3천 이상에서 돌려놨고 어느 정도 물론 힘이 아직은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우려하셨던 그런 급격한 조정 구간 성장주에 대한 투매 현상은 좀 이제 거의 끝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3천 선 이하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좀 마무리되면서 여기서 V자 반등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좀 우상에 가는 좀 완만한 상승 기조가 좀 이어지리라 보고 그 배경은 일단은 저는 외국인 수급을 좀 꼽고 싶은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안에 딱 서명을 했잖아요. 서명한 순간 이제 미국의 이제 각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600만 원 정도가 꽂힌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돈들이 꽂히는데 한 명당 한 뭐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돈이 계좌로 들어올 텐데 그 돈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 있죠. 2, 30대 그분들이 주식 투자하겠다고 나 이 돈의 절반은 난 주식을 하겠다. 작년 12월에도 그랬어요. 2차 부양안 때 실제로 그 돈들이 기술주 비트코인 같은 데 투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 돈의 일부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건 미국 수급에 되게 우호적이잖아요. 근데 미국 수급이 좋아지면 당연히 국내 쪽으로도 좋고 그리고 어차피 그 돈은 풀려요. 돈이 풀린다는 건 달러가 풀리는 거니까 달러가 약해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쪽으로는 좋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제부터 최근에 갑자기 외국인이 팔다가 돌아섰거든요. 그 이유가 좀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최근에 조정은 미국 금리가 많이 작용했는데 지금 보면 당분간 상황을 봐서 미국 금리가 조금 조정은 받았습니다만 계속 좀 상승세니까 미국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 보면 우리 정신은 계속 횡보하는 이런 상황으로 좀 당분간 갈 건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지금 사실 마땅한 모멘텀은 별로 없어요. 증시가 여기서 한 단계도 레벨업을 하려면 뭔가 또 큰 호재 수급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매수가 예상보다 극격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외국인이 들어오면 작년 11월 기억하실 거예요. 1년 내내 팔던 외국인이 11월 달에 한 4조를 사버려가지고 많이 들어왔죠. 그 증시가 신고가 났잖아요. 이번에도 외국인이 만약에 우리 예상과 다르게 공격적으로 그냥 베팅을 해버리면 전고점 넘어서 3천 4백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은 안 하시잖아요. 외국인이 어차피 지금 여기서 공격적으로 사기는 대부분 다 어렵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근데 의외성이랑 있는 거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부분인데 뭐냐면 삼성인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되게 커요. 오스틴 공장이 가동 중단돼가지고 하루에도 몇백억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그런 실적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부러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주가가 충분히 그런 걸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모멘텀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오스틴 공장이 가동이 다시 재개가 됐어요. 그럼 삼성전자 주가 모멘텀이 생겨버려가지고 그게 근데 우리는 지금 날짜는 몰라요. 어느 순간 그게 모멘텀이 돼서 수급이 쏠리면서 삼성전자가 위로 올리는 모습이 나오면 또 생각보다 빠르게 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모멘텀들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언제 그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냥 또 다음 주에 FMC도 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좀 행보하면서 에너지를 좀 비축하는 그런 기관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가 워낙 중요하니까 미국 금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봐서는 이제 2월 소비자 물가 10회가 좀 낮게 나오면서 일단 금리가 올라오던 게 이제 1.5% 초반으로 좀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뭐 글로벌 정시 전체가 좀 좋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 그게 이제 풀리지 않습니까? 대통령 서명 거쳐서 그럴 경우에 이게 물가를 자극하고 또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또 금리가 10년 물 장기차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우려들 하는데 이럴 가능성은 어떤가요? 금리가 지금 어쨌든 오르는 건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좋아지는데 금리가 안 오른다는 게 더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경기 회복 속도가 문제인데 항상 그렇지만 금리가 너무 빠르게 가는데 경제보다 그럴 때 항상 쇼크가 오거든요. 그런데 경제 회복 속도가 또 빨라지면 금리가 완만하게 오를 때는 오히려 증시가 더 긍정적인 반응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도. 그래서 결국엔 금리 속도보다는 경제 성장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느냐 그런데 어쨌든 부양책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시각은 경기 펀드멘탈 회복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전엔 금리가 더 빨랐지만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렇게 미국에 장기 금리가 상승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면 그런데 그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걸 사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시중금리가 오르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게 긴축이잖아요. 돈을 풀었던 걸 줄일까 봐 연진 테이프링 할 수도 있고 그걸 되게 공포스러워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연준은 분명히 우리는 고용지표 회복 전까지는 그럴 일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시장은 사실 안 믿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금리가 이렇게 어쨌든 물가와 맞물려가지고 상승을 했을 때 초반에는 그렇게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는 증시가 대부분 빠졌어요. 예전 2013년에 또 대표적인 게 버넨키 회장의 테이퍼링 쇼크. 그렇죠. 그때 한 10% 빠져버렸죠. 그런데 S&P 500 제시도 그때 한 5% 빠졌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결국 한 달 후에 전고점 다시 다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긴축이 가시화된다 하더라도 너무 급한 긴축만 아니면 테이퍼링은 급한 긴축이 아니라 약간 푸는 돈을 조금씩 줄이는 거죠. 100억 달러 풀었다가 80억 달러 풀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긴축은 아닌데 어쨌든 긴축이란 말 자체의 뉘앙스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시장이 처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급격한 속도의 긴축만 아니라면 결국에 다 증시는 결국 경기 회복을 반영하면서 다 회복이 됐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고점 넘고 오히려 계속 대세 상승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각을 좁게 보시면 당분간 당연히 힘들죠.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지만 과거 데이터로 봐도 장기적으로 금리 상승이 시장의 상승을 막은 적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금리 걱정은 조금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너무 속도가 빨라서 너무 좀 우려감만 좀 크신 것 같아요. 금리와 함께 또 하나 변수가 환율인데요. 사실 그동안 외국인이 매도세가 많았던 요인 중에서는 역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즉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좀 안 들어오고 좀 이탈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1140원 이래갔던 환율이 지금 1130원 전망으로 봐서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는 즉 원화 강세가 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좀 더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 벌써 지금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환율도 사실 그때 1080원 갔을 때만 해도 어떤 데는 900원 만난 얘기도 있었어요. 항상 쏠릴 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외국인이 달러 강세 때문에 한국 주식을 어쨌든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달러가 안정화 찾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지니까 다시 이틀 동안 좀 공격적인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달러 흐름을 예측을 안 하고는 증시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많이 보지만 다 이렇게 다르게 봐요. 어떤 데는 달러가 더 약해질 것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부양책에 대해서도 시선이 다른 게요. 어떤 분들은 돈이 이제 풀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달러가 떨어진다. 유동성 때문에. 근데 반대급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미국이 돈을 풀었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질 텐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미국이 월등히 좋아지면 당연히 달러는 그 가치를 반영해서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달러가 올라갈 거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달러 약세 쪽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과거에도 제가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미국의 재정이잖아요. 재정적자라고 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푼 적이 딱 세 번 있었대요.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풀었던 적이 1910년도에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딱 세 번이래요. 거의 세계대전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그거 어마어마하게 푼 거예요. 사실은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는 금본위제라고 그래가지고 환율이 고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비교하기 좀 어렵고 그때 당시 1차 세계대전일 때는 영국이 세계 최강국이었고 미국이 약간 지금의 중국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의 미국이고 그러니까 파운드화를 달러화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 파운드화가 폭락을 했어요.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풀어가지고. 근데 달러화는 오히려 그때는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반대상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1등인 나라의 재정이 이렇게 딱 풀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돈이 풀리면서 달러화가 그러니까 파운드화가 폭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달러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금도 엄청난 돈이 풀렸기 때문에 재정으로 그렇게 보면 달러화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미국이 차별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유로존이 좀 변수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러화, 유로는 이게 달러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로화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유럽 경기가 만약에 살아나면 더 살아나면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유로화가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유로 정도 보시다시피 유로는 유럽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단합이 잘 안 돼가지고 통화 정책을 쉽게 못 쓰더라고요. 돈을 풀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러면 상황이 다 다르니까. 독일은 안 된다 이러고 남유럽은 제발 돈 좀 달라 이러니까 근데 이번에 라가레드 총재가 이번에 20위 통화 정책회의가 이제 목요일에 열렸는데 내용 보니까 채권 매입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다. 그건 뭐냐면은 물론 유로화에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경기를 빨리 더 부연하겠죠. 그러면 유럽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돌면 미국만의 차별화된 성장이 좀 희석돼 버려요. 그럼 달러 가치가 그거에 의해서 급격하게 올라갈 요인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유럽 경기가 변수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보실 때 유럽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돌면 달러화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고 근데 유럽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더듬어요. 만약에. 그럼 달러화는 굉장히 또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유럽 경기도 지금의 어떤 20위 총재의 의지라든가 그리고 아까 재정 적자 그런 걸 비유해 드린 대로 달러화는 그래도 좀 어느 시점에서는 약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달러화가 약세라는 말은 외국인이 우리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기업들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슬슬 나오더라고요. 지금 나온 것들은 물론 좋으니까 빨리 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기대치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추정치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대보다 괜찮고.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찔끔찔끔이지만 지난 이번 주 들어와서도 1분기 순이익 전망치가 0.7%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전분기에 비해서 아니면 그러니까 일주일 전보다 매 주마다 애널리스트들이요.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증권사에. 그분들이 순이익 전망치를 계속 내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주 단위로 내는데 지난주보다 0.7% 상승했고 그다음에 올해 전체 실적 있잖아요. 그것도 매주 단위로 내거든요. 그것도 0.3% 정도 올라갔고 더 고무적인 게 올해 이익 전망치가 6개월 전에도 전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보다 지금이 8.6% 더 올라가는 걸로 전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전망치고 내년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1분기 이익 전망도 3개월 전보다 2%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 3%가 많다 적다 떠나서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방향성 자체가 위로 가고 그리고 더 고무적인 거는 우리 한국 기업들의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수출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이번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 보셨겠지만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거의 역대 최대급 나왔습니다.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저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지금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데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놀랐고 거기서 업종별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조선 헬스케어가 상향 조정폭이 좀 큽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TV 쪽이라든가 또 노트북 같은 게 워낙 잘 팔리니까 그리고 조선이 되게 의외인 게 조선 업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아마 그거 같아요. 조선주도 최근에 수주가 늘어나는 게 해운 경기가 갑자기 좋아졌잖아요. 해외 글로벌 무역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배가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임 지수가 튀었는데 배가 발주가 많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선주도 괜찮고 요새 헬스케어 이건 저도 좀 의외인 게 요새 바이오 기업들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렇긴 하는데 실적으로는 헬스케어가 또 의외로 상향 조정폭이 좀 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1분기 추정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체 그림도 좋지만 이 업종들이 일단 주도를 하고 있다 실적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업종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섹터는 어느 쪽입니까?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섹터는 일단 섹터만 봐서는 업종으로는 통신업종이 많이 올랐어요. 통신요? 의외죠. 저도 통신업종이 왜 이렇게 강하죠. 일단은 제 생각에는 방어주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 좀 흔들렸잖아요. 통신업종은 금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배당도 많이 주고 거기다가 통신업종 주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가격 매력까지 있다 보니까 그래서 SK텔레콤과 KT 중심으로 올랐는데 근데 통신업종 보실 때 좀 흥미로운 게 그냥 통신업종 하면 되게 저평가되고 배당은 주는데 손은 안 나가요 사람들이. 사기가 좀 꺼려지는 게 성장을 못하니까. 그래서 요새 SK텔레콤도 비상장 자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상장시키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SK텔레콤이 11번가라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공모주청약 통해서 상장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고 아마존하고 협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11번가가. 11번가. 그리고 또 팀앱이라고 아마 내비게이션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국내 일이잖아요. 운전할 때도 쓰죠. 많이들 쓰시는데 그걸 이제 분사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 우버 있잖아요. 우버가 거기에 지분투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팀의 모빌리티를 만들었는데 약간 이제 카카오톡을 따라가겠다는 것 같아요. 카카오 모빌리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 그냥 통신사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사업이 신성장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만물인 것 같고. KT가 상대적으로 SK에 비해서 너무 몸집이 무겁고 공기업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할인을 많이 받았는데 KT도 약간 SK텔레콤 모델로 좀 따라가려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주에 좀 통신주 좋았고. 그 다음이 좋았던 게 역시 예상하셨겠지만 금융주입니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은행주 또 워낙 쌌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기업들이 주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건설 관련된 기업들도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왜냐하면 다음 달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고가 있는데. 서울시장의 권한 중에 하나가 재건축 같은 거. 주택 관련한 정책들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공약들을 보니까 굉장히 공급 친화론에 좀 입각한 공약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야당 후보는 아예 그냥 민간 재건축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여당 쪽은 공공 위주지만 어쨌든 재건축에도 좀 우호적인 것 같고. 이거는 어찌 됐건 건설업종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거든요. 호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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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 좀 올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계업종이 좀 좋았는데. 기계업종 중에서는 건설기계 있잖아요. 굴삭기. 역시 건설종이구나. 그런데 굴삭기가 왜 좋았냐. 그 판매량이 어마어마했대요. 한 세 자릿수 증가한 것 같아요. 한 100% 이상 증가한 것 같은데. 이게 중국도 지금 인프라 투자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다 보니까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드러나면서 굴삭기 수입이나 판매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이번 주에 이런 섹터들이 상당히 강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쿠팡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되겠죠. 뉴욕 그래서 공모값 35달러로 시작해서 47%는 올라가지고 49.25달러로 마감이 됐는데 시총이 그러니까 111조에 달했다. 이 정도면 기대 이상으로 성공한 상장 아닙니까? 엄청난 성공이죠. 사실 이런 생각도 저도 해봤어요. 한국에 상장했으면 도대체 지금 시총이 얼마일까? 아니면 상장이나 했을까? 왜냐하면 적자니까. 그래가지고 참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미국 증시 상장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것 같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차피 같은 시장이긴 하지만 역시 받아들이는 트렌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자 기업이더라도 뭔가 성장성이 보이면 높은 밸류를 그냥 인정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증시에 쿠팡 입장에서는 상장한 게 더 좋은 효과를 좀 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제일 우려했던 게 저 적자 어떻게 할 거냐. 몇 년 전 만에 2년 전인가요? 그때 쿠팡 이러다 진짜 부도나면 어떡하지? 진짜 걱정하셨어요. 아니 당일날 배송하는 데 싸기도 하고 물건도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적자가 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은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물건을 안 사요. 안 사고 어떻게 보면 중계 위주로 하는 거죠. 가격 비교해 주고. 근데 쿠팡은 자기가 물건 다 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입한다고 그러는데 사가지고 창고에 다 넣어놓고 주문 들어오면 바로 로켓 배송으로 싸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그 당일날 배송이 가능해요. 배송이 빠를 수 있죠. 근데 그걸 사는 순간 엄청난 재고에다가 비용 다 떠안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조단이 적자가 났던 건데 근데 이제 손정희 회장이 잘했다고 지금 봐야 되겠죠. 재성공한 건데 2조도 투자했고 근데 이번 상장을 통해서 쿠팡은 한 가지 짐을 덜어낸 거죠. 적자 부담을 해소한 거죠. 왜냐? 5조 원을. 그래서 그 5조 원 중에 일부를 적자를 충당할 거고 거기다 물류창고를 엄청나게 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네이버하고 거의 전쟁을 펼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네이버가 사실 없는 게 창고거든요. 물류창고 없으니까 자꾸 CJ대한통운하고 같이 사업하고 이마트하고도 지분 제휴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의 특징이 네이버가 없는 걸 갖고 있어요. 창고 같은 거. 근데 쿠팡의 강점은 온라인도 잘하지만 오프라인도.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더 지워버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경쟁 우위 면에서 앞으로 쿠팡이 압도적으로 더 잘할 수 있어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 업체나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도 긴장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쿠팡 효과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너무 싸 보여요. 솔직히. 네이버가 지금 시청이 50조고 아니 카카오가 40조니까 둘이 합치면 100조거든요. 그럼 쿠팡 하나랑 비슷해요. 근데 자존심 상하겠죠. 아니 저 적절한 기업하고. 그렇지만 어찌됐건 시장이 그걸 인정한 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몇 년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쿠팡의 독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졌고 미국 증시에서는 투자들이 어쨌든 한국의 쿠팡은 미국의 아마존처럼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높은 밸류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쿠팡의 성공적인 상장이 우리 증시에도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련주들도 있고 하니까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 네. 관련주들 사실 오늘도 보니까 일부 테마성 재료로 움직이더라고요. 별 상관도 없는 기업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쿠팡 효과라고 쿠팡이 이제 지금 90조 원에 거래가 되잖아요. 시가총에. 그러면 그거 관련해가지고 서로 비교평가를 계속할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쨌든 우리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 이마트나 온라인 상거래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이 너무 초라할 정도로 싸 보이거든요. 그 효과는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일 것 같고 그리고 쿠팡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물류창고라든가 인프라를 더 깔겠죠. 또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 결제회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배송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기업들한테는 또 한 번 또 점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파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쿠팡이 독주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거기서 도태되는 기업은 반드시 나옵니다. 누군간 힘들어져요. 굉장히 심해지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앞으로 면밀하게 관찰하셔야 돼요. 거기서 꺾이는 기업은 아무리 싸도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도태되는 순간 그냥 끝나잖아요. 온라인 비즈니스는 인정사정 없잖아요. 1등이 다 가져가잖아요. 독식이졌습니다. 독식. 옛날에 아시겠지만 카카오톡 출시했을 때 처음에 이런 메신저가 되게 많았어요. 한국에. 근데 카톡이 다 휩쓸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긴장도 하면서 이 산업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